안녕하세요. 오늘은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BW를 사는 투자자 그리고 이걸 발행하는 기업 그리고 주주의 이 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복습을 좀 해보면 BW나 CB나 둘 다 사채잖아. 사채.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인데 각각 신주인수권과 주식전환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이자율로 발행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 낮은 이자율이지만 이 권리의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W를 좀 보면 원래 BW가 채권인데 주가가 상승하면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외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받은 다음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고 이자는 이재대로 받고요. 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이자수익만 누리겠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면 자 현재 주가가 만 원인 상태에서 주 대박이 BW를 지금 발행을 할 때 행사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 주식이 만 오천 원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현재 이 투자자가 산 BW를 제시를 하면 행사 가격 만 원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만 오천 원짜리를 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만 오천 원짜리를 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주식에 이거를 주식시장에 팔면 오천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에서 나오는 이 이자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뭐를 좀 강조드리고 싶냐면 방금 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그랬죠? 이거 지금 신주인수권 행사하면 공짜로 주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현재 주가만큼은 아니지만 행사 가격만큼은 돈을 받는 거야. 그렇죠. 행사 가격만큼이라도 현 주가만큼은 아니지만 돈을 받아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돈은 기업이 가지는 돈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본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행사 가격만큼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주식을.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이걸 살펴보면 주가가 하락하면 그냥 채권이자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 회수가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세 주식을 더 싼 가격, 행사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이런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얘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채권이 한 10% 됐을 때 이 BW의 이자율을 5%만 준다 그래도 더 낮더라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자가. 그러면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지만 투자자들이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살려는 유인이 있죠. 수익성과 안정성이 둘 다 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보다 낮은 이자율로 BW를 발행할 수 있고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발행한 기업은 채권을 발행할 때보다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주가 발행이 이제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현재 주가가 15,000원이지만 15,000원 다는 못 받더라도 만 원만큼이라도 돈을 받기 때문에 BW 투자자들에게 받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은 늘어나 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어서 자산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기업이 이런 상태야. 주 대박에 자본도하기 부채가 자산 아닙니까? 현재 이런 상태에서 BW를 발행하면 처음에 자본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요? 당연히 채권이니까 부채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부채가 이만큼 늘어나 그럼 자본도하기 부채니까 자산도 부채만큼 일단 늘어나요. 근데 주가가 올랐어. 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게 똑같은 건데 주가가 오르면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돈 받죠.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앞에서 배운 계정 뭐겠어요? 그렇죠. 주식 거래에 의한 돈이니까 자본인여금 계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본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신주를 어떻게 팔면서 여기에 들어온 돈이 자본 계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났잖아.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자산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이 증가하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 BW 발행을 할 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부채가 증가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신주를 발행, 주가가 올라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 수가 증가함으로 말씀드렸지만 의결권이 약해집니다. 주식 수가 증가하면 의결권이 약해지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압력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1, 2, 3번 봤지만 어디선가 저한테 한번 수업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 내용이 뭐하고 굉장히 유사했냐면 전환사체하고 굉장히 유사해. 다시 보면 더 좋은데 다시 만약에 안 보더라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BW와 전환사체를 한번 비교를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쉽고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